EBS 수통영어 13강의 7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Locating a sound's a reason is an important part of auditory perception. Locating 하면 위치를 찾다 이거죠. 위치를 찾는 것. 소리의 origin, 기원, 유래니까 소리가 처음 나오는 곳을 말해요. 소리가 나오는 곳에 위치를 찾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 청각적인 지각에서, 지금 소리로 인지하는 것, 소리의 지각에서 이 청각에서는, 즉 듣는 것에서는 감각의 수용기가 이거죠. sensory 감각의 형용사고, receptor가 수용기관 같은 수용기입니다. 이제 감각의 수용기가 do not code, 부호화하지 않는다. code, 부호화하다 이런 뜻이죠. 부호화하다, 부호하지 않는다 뭐를, where events occur, 사건이 일어나는 곳을 해도 되구요. the place where에서, place where 생략 때는 그렇게 해도 되고, 어디에서 사건이 일어나는지 해도 되구요. 둘 다 의미상 괜찮을 것 같습니다. instead, the brain integrates the different sensory information coming from each of our two years. 대신에, 이건 뭐냐면 앞문장이 아니라 그 대신이에요. 이 청각에서는, 듣는 것에서는 감각 수용기가 뭐 사건이 일어나는 곳을 부호하는 게 아니고, 그 대신에 두뇌가 integrates, 통합하다 뜻이죠. 뭐 통합하다, 결합하다, 두뇌가 통합한다. 무엇을? 그 각기 다른 감각의 정보인데,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coming from 부터 그 정보를 수식하죠. 어떤 정보냐면 coming from, 오는 each of our two years. 우리의 이 양쪽 귀, 두 개의 귀의 각각에서부터 오는, 정보가 오는 거니까 능동으로 ing로 주겠죠. 오는 그 감각의 정보, 각기 다른 감각의 정보를 통합한다. Much of researchers understanding of auditory localization has come from examining barn or owls. Much of, 당연히 이거 much니까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왔다는 거고, 그게 understanding 이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의 이해, 뭐에 대한, 이 청각적으로, 이 청각을 통해서 위치를 찾는 것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의 많은 부분은, 동사 has come, 이제 much를 조어로 봐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 단수, has come from, 왔는데, 뭐에서부터, examining, 조사하다, 뭐 연구하다 라는 뜻이죠. 조사하다, 연구하다. So barn owls, 이 올빼미 종류인데, 외양간 올빼미입니다. barn이 보통 헛간, 외양간, 그래서 외양간 올빼미를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왔다. 이 외양간 올빼미는, 동교의 컴마, nocturnal birds, whose finely tuned hearing helps them locate their prey. 이, nocturnal, 야행성을 이겁니다. 야행성의 birds, 조류들인데, 관계 대명사가 왔는데, whose 으로 왔어요. whose, 유에서 봐야겠죠.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whose finely tuned hearing 까지, 여기 보면 주어구요. 이게, 동사 helps, 왔죠. 그리고 여기 목적어, 목적격 보호와서, 완전해 보이는데, 사실상, 이 주어의 소유 형용사가 생략됩니다. 그들의, 이거가 생략된 거에요. 그래서, 그들의 find me, 정교하게, ly와서 부사, tuned, 뭐 조종된, 이게 tune이 뭐 조종하다, 조율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과거분사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정교하게 조종된, 그런 청각이, 듣기가, helps them locate their prey.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prey, 먹이의 locate, 위치를 찾다. 먹이의 위치를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야행성의 새들이다, 조류이다. 괜찮나요? whose 왔다는 거, 소유격 관계 대명사이죠. 그들의 정교하게 조종된 듣기가, 청각이 있기 때문에. 괜찮나요? 계속 갑니다. In fact, 사실, in a dark laboratory, 이 어두운 실험실에서 A barn owl can locate a mouse through hearing only. 이 어두운 실험실에서, 이 외양간 올빼비는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생지의 위치를, through hearing only. 오직 듣기를 통해서, 오직 청각을 이용해서, 이거죠. 그래서 여기, in fact 순서랑 같이, in fact 연결해서 기억해야겠죠. 앞에서 얘기하기를, 정교하게 조종된 듣기로 먹잇감을 찾을 수 있다. 라고 했고, in fact는 사실에서, 조금 구체적인 뭔가를 더 설명할 때 들어갑니다. 순서 같이 기억하고. A barn owl uses two cues to locate a sound. 이 외양간 올빼비는, 사용한다. 두 개의 단서를, cue, 단서, 실마리 이거죠. 뭐 하기 위해서? 소리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가, the time the sun arrives in each year. time, 시간인데,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고 있고요. 여기 관계부사, where, 이 생략된 겁니다. 어떤 시간? 소리가 도달하는, 어디에? 각각의 귀에 소리가 도달하는 그 시간이고. and 두 번째, the sound's intensity, in each year. 그 소리의 intensity, 강도이죠. 강도. 얼마나 강하냐. 이 각각의 귀에서의, 이 소리의 강도. 즉, 이 두 가지의 단서를 이용한다. 이거죠. unless the sound comes from exactly in front or in back of the owl.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거고요. 그러니까 if not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if not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if 하고 부정문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if the sound 부정문으로 봐야 됩니다. comes 가 부정문으로 돼서 doesn't come. 요렇게는 바꿀 수 있죠. 이거랑 같은 의미에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소리가 exactly, 바로. 뭐 여기서는 바로. 보통 정확하게 바로 이렇게 쓰죠. 바로 앞이나 뒤. 그 올빼미의 바로 앞이나 뒤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면. 자, 그것은 도달할 건데 한 개의 귀에 먼저 도달할 거다. 그것은 당연히 그 소리를 의미하죠. The sound. 그 소리가, 그 올빼미 바로 앞이나 바로 뒤에서 오는 게 아니라면. 그 소리는 하나의 귀에 먼저 도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 다른 한쪽 귀에 도달한다. Whichever side it comes from. 자, whichever. 이게 뭐 어느, 여기 형용사처럼 써서. 어느 side라도 이런 느낌이에요. 뭐 어떤 side라도, 어느 쪽이더라도. 그래서 그 소리가 comes from. 나오는 게 어느 쪽에서부터 오더라도. 괜찮나요? 어느 쪽에서부터 오더라도. 그것은 it will sound softer on the other side. 그 소리는 will sound softer. 더 작게 들릴 거다. 더 약하게 들릴 거다. on the other side. 그 나머지 한쪽에서. 괜찮나요? 일단 whichever은 우리 복합관계. 복합관계 대명사죠. 여기는 이제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컴마, 컴마. 여기까지 컴마해서 이 절이 부사절로 쓰였기 때문에 이제 부사절을 이끄는 관계, 복합관계 대명사고요. 여기서는 뭘로 바꾸셨냐면 뭐, 뭐, either라도 의미기 때문에 no matter which.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it은 당연히 그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 소리가 어느 쪽으로부터 오더라도 그 소리는 더 작게 들린 겁니다. softer, 더 작게 들린다. 그 다른 한쪽에서. 여기 one, the other이죠. 우리가 귀가 두 개니까. 그쵸? 두 개에서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할 때 one, the other 되는 거. 괜찮나요? because the owl's head acts as a barrier. 왜냐하면 그 올빼미의 머리가 act as a barrier. barrier가 장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장별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 귀에서 먼저 들리면 도달을 하면 소리가 다른 한쪽 귀에 들리는데 이 머리를 이렇게 넘어서 가야 되죠. 그 머리가 장벽의 역할을 하니까 두 번째 들리는 그쪽 귀에서는 더 작게 들린다 하는 거죠. these differences in timing and magnitude are minutes. 이러한 차이는 뭐에서? 타이밍, 이 시기, 시간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단서가 올빼미가 소리의 위치를 찾는데 두 가지 단서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도 두 가지 단서. 첫 번째 단서가 뭐였냐면 그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이 잘이에요. 한쪽 귀에 먼저 도달했죠. 그래서 그 시기. 그 두 번째 단서가 각각의 귀에서 들리는 그 소리의 강도예요. 여기 이제 설명하기를 어느 쪽으로부터 소리가 들리든 간에 오든 간에 그 두 번째 들리는 다른 한쪽에서 들린 소리가 더 작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리의 강도가 다른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와 도달하는 소리가 각각의 귀에 도달하는 시기와 그리고 그 magnitude,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intensity랑 같은 뜻으로 보였다고 보면 되죠. 여기 intensity랑 이거 intensity도 의미상 중요한데 여기 intensity, time 다 중요합니다. 의미상. 그래서 그 강도에서의 이 차이들은 이런 차이들은 a minute 여기서 minute 미세한 매우 작은 이겁니다. 미세하다. 괜찮죠? 미세하다. but not too small for the hour's brain to detect and act on 하지만 to, to 용법이죠. 뭐뭐하기에 너무 뭐뭐한 알죠? 우리 to, to 용법. 그럼 얘는 중간에 for는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되었고요. 괜찮나요? 일단 to, to 왔고 뭐뭐하기에는 너무 뭐뭐한 그리고 얘는 중간에 요게 뒤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왔고요. 그래서 not too small 너무 작지는 않다 그 올빼미의 두뇌가 to detect 감지해서 and act on 거기에 맞게 뭐뭐에 맞게 on 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행동하다 거기에 맞게 행동하기에 너무 작은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괜찮나요? 즉 뭐냐면 아까 이 차이들이 여기는 이제 주어 these differences 아까 생략됐는데 주어 동서가 이 차이들 즉 소리가 각기에 도달하는 시기에서 그리고 그 소리의 강도에서의 차이가 미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이 올빼미의 두뇌가 그 차이를 감지해서 그 차이에 맞게 행동할 만큼 행동하기에 너무 작은 건 아니다. 미세하지만 그래도 그 차이를 감지해서 거기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although humans ears are not as finely tuned to the location of sounds as ours are 비록 이거죠.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면 여기 although절이랑 주절의 내용이 반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비록 인간들의 귀는 are not as 원급 as입니다. 이 as 원급 as 사이에 들어간 원급은 finely tuned 이 tuned 가 이제 형용사로 쓴 거예요. 과거분사 그래서 그것들은 정교하게 조종이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에 맞춰서 이 소리의 위치에 맞춰서 정교하게 조종이 된 것은 아니지만 뭐만큼 이 아울스 알았죠? 이 아울스는 여기 아울의 아이고 즉 올빼미의 ears 를 말하는 겁니다. 올빼미의 ears 괜찮나요? 이 올빼미의 귀들만큼이나 그만큼이나 이 소리의 위치에 맞게 정교하게 조종이 돼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귀가 여기 또 유의하게 여기 여기 동사 r 여기 동사 r 맞춰야 됩니다. 여기 여기 같이 맞춰야 돼요. 여기 두 로 오면 안 돼요. 괜찮나요? 그렇지만 human brains use information from the two ears similarly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의 두뇌도 그 정보 두 귀로 들어오는 정보를 사용하는데 similarly 그래도 유사하게 사용한다. 누구만큼 여기 올빼미들처럼 유사하게 사용한다. 괜찮나요? 여기 연결사들 그리고 위치 전체적으로 잘 봐 놓구요. 넘어가기 전에 끝내기 전에 유의어 잠깐 볼게요. 위치를 찾다 로케이팅 뭐 트랙킹 다운 당연히 우리 발견하다 찾다 할 때 discovering 디텍팅 디텍팅 디텍트는 여기 본문에서도 나왔죠? 요런 것들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테레이 통합하다 인코올퍼레이트 같이 같이 S 붙여줬을게요. 컴바인즈 그 다음에 인팩트 또는 as a matter of fact 또는 indeed 가능하구요. 음 음 음 음 여기 intensity랑 magnitude랑 같은 의미로 쓰였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고 음 또 있나요? 미세한 minute 여기서 미세한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뭐 우리 fine이 아까 여기서는 정교하게 ly 붙어서 정교하게 즉 정교한의 형용사도 있지만 요게 미세한 뜻으로 쓸 수 있어요. fine 또는 subtle 여기 뭐 미묘한 미세한 뜻으로 쓸 수 있구요. 그리고 detect detect 감지하다 요것도 당연히 뭐 여기서 있는 track down discover 이렇게 쓸 수 있구요. locate 당연히 쓸 수 있고 또 감지하다 알아차리다 notice sense 감각적으로 이제 감지하다 즉 참고학 이용해서 감지하다 느낌으로 perceive 요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막 예 예 예 예 아멘